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수능 이제 50여 일 남겨두고 선생님이 다시 퀘스트에 썼습니다. 네 시즌2 선생님이 드디어 완료 다 지었고요. 드디어 올해 마지막 교재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마지막 교재로 찾아왔습니다. 수능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기출, 파이널 기출 선별. 자 요거는 선생님이 뭐 매년 해왔던 거죠. 매년 선생님이 최초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왜 할까 이런 걸 왜 할까 이제 그 목적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결국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평가원에서 만드는 문항 어떤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안내하더라도 그거를 사실 언어학자를 두고 정말 중의적 편 없이 아주 알맞게 글을 정말 논리적으로 잘 쓴단 말이야 아무랑이. 왜냐하면 요새는 수학 문제도 길거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가 많으면 뭘 말이 많고 정보가 많으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평가원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수능 50여 명을 남겨두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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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실전 모의만 하고 있잖아. 물론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가 또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그런데 사실 아무리 파이널 실전 모의가 선생님처럼 심지어는 양가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일 뿐이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문제 만들면서 사실 문항 하나 만들고 이거와 관련된 모든 기출을 다 찾아 봅니다. 다 비비아가 돼 있어서 선생님이 전부 다 과거의 평가는 어떻게 언어를 썼고 이걸 표현할 때 그래서 그거에 가장 알맞게 선생님이 문장을 서술하거든요. 선생님은 사실 수학 문제를 만들지만 약간 언어학자인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사실 평가원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사실은 사설 문제만 풀다가 수능을 딱 들어가잖아. 괴리감이 이런 거지. 괴리감이. 평가원 문제를 풀 때의 그런 계산 과정과 그런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꾸 사설 문제 푸는 계산 과정이 익숙해져 있고 막 이렇던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특히 50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는 기출 문제를 다시 이미 풀었지만 과거에 다 풀었겠지만 다시 한 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구평으로 보건대 구평으로 보건대 올해 선생님 기출에서 아 요거가 좀 요주의 인물이야. 그래서 중요도가 있는 문제로 선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파이널 정리하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안 하거든. 왜냐하면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바탕에 새로운 지면에 풀어야지만 좀 새로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끝까지 이제 이 50일 전에는 반드시 아는 문제라도 눈으로 풀면 안 돼. 어 이거 풀었던 거야. 답이 기억나. 그래도 끝까지 답을 내셔야 돼. 왜? 수능 때 눈으로 풀 거 아니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 여러분들이 파이널 기출을 하면서 이미 봤던 기출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눈으로 다 읽어요. 안 돼. 제발 끝까지 계산해서 답까지 내는 거를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선생님이 안에 구성을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게 이제 결국 이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주제별로 아 그래 예측되는 적어도 중킬러성으로 예측되는 주제만큼 우리가 이제는 파헤쳐 볼 필요성이 있죠. 이제는 그냥 몰아서. 그치? 어 그래서 딱 선생님이 음 데이 원부터 데이 유까지 어 6일 차로 이거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뭐 나를 지켜서 할 필요는 없어. 어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날 잡아가지고 뭐 주말 같은 날 하루 잡아서 선생님 저는 어 이번에는 데이 원 주제를 그냥 파헤칠 거예요. 합답형 파헤칠 거예요. 그쵸? 어 선생님이 저요.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파헤칠 거예요. 뭐 그런 거. 어 그런 주제들 대표적인 주제 사실 6개 주제 뽑아서 해놨어요. 그래서 어 미적분 선택자 학류과 통계 선택자 기하 선택자도 각각의 선택과목의 주제 두 개 중킬러로 예측되는 두 개의 주제를 뽑아서 어 그거 넣어놓고 이제 4개는 공통 주제예요. 그래서 어 각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푸는 거야. 선택과목 막 어 그치? 자기 선택이 아닌 건데도 막 하고 그러면 안 돼. 교재가 좀 두꺼워. 어 선생님 올해 매년 했던 건데 올해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이 이제 건의사항들 여러분들 건의사항들 많이 이렇게 기가 기가 이익이익 해서 어 귀를 키워서 들어보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의 일단 음 건의사항 들어온 건 모두 다 반영을 했어요. 어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어 교재 만드는 데 좀 더 사실은 어 오래 걸렸고요. 대신 알차 어 굉장히 알차게 나왔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고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중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여섯 개 주제야 어 여섯 개 주제야 각자 음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온부터 데이옥은 무조건 뭐 순서대로 지켜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삘 받는 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파이널 아시피 이제 데이칠부터 어 데이 이십 칠까지 돼 있어요. 21일 동안 매일 똑같은 분량의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적절하게 올해의 구평을 통해서 보건대 꼭 다시 풀어야 되는 기출을 어 단원별로 섞었습니다. 단원별로 섞어서 역시나 이것도 어 공통이 있고 각각의 선택 과목 별로 어 또 어 21일부터 아니까 어 데이칠부터 데이 이십 칠까지 각각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선택해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 자기 각자 선택 과목은 자기가 선택한 거 하면 되는 거야. 어 나머지 선택 과목은 그냥 어 건너뛰면 되고 그지 그래서 어 한 권으로 선생님이 그지 이것도 교재를 어 나누고 그러고 분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안 들어 어 단권화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어 담아냈고 그거 이제 풀고 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답이 생길 거야. 그래서 오답에 이제 오답 노트도 있고 그때 이제 관련된 문제를 어 내가 이제 보충을 보완을 내야 돼 보완을 해야되면 관련된 선생님이 어 출처를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어 해당되는 기출 코드의 강의를 보시면 그 기출 코드에서 어 선생님 인덱스도 다 달아놨거든요. 인덱스도 달아나서 여러분들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지 그래서 그거 다 표시해 놨으니까 자기가 이제 푼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가져가고 1일 학습 개입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했는지 교재 보시면 상세하게 또 어떻게 하라고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음 그거 이제 찾아서 이제 가는 거야 고게 이제 기본일 것 같고 어 세부적으로 이제 이 기본 베이스는 사실 뭐 90%의 문제가 당연히 수능평가 기출 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별 학습을 하다 보면 얘는 이제 당연히 기출이야 기출이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능평가 기출 인데 이 주제별 학습은 아니 아니 선생님 당장 상가함수 활용 부분을 나 중킬러라서 대비해야 되잖아 수능에서 상가함수 활용이 매끄럽다고 생각해 봐 깜찍하지 기분이 매우 좋아지잖아 한 문제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거든 선생님 이거 당연히 주제를 묶어 놔야 되잖아 근데 상가함수 활용이 기출이 세뇌문제밖에 없어요 세뇌문제 주제별로 집중하면 되는 거야 어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또 자작 문제를 다 모아놨어 양질해 그지 그동안 우리가 검증 받았던 어 특히 이제 일리모 교사 여러분들 다 학습했을 거고 파이널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본 친구도 있을까봐 파이널 문제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뽑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앞서 우리가 선생님이 양가원 코드나 어 일리모 교사 했던 어 그런 양질의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집중 훈련할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고 가지고 또 보완하면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주제별 학습은 선생님 자작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작도 다 출처를 달아 놨어 어 그러니까 출처 보고 여러분들이 강의 찾아서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고고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돈 그지 어 여러분들이 활용 제발 하라고 어 열심히 시간 내서 했는데 활용을 하라 그러면 선생님 또 슬프겠죠 어 그저 어 선생님 울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번째 어머니모네도 이제 올해 올해 6 9월 올해 6 꼴이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면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지 마지막으로서 어 6 9 평 다 놀았구요 대신 6 9 평에 문항마다 코멘트를 선생님이 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 문항이나 단순 계산이면 단순 계산 인거고 아 근데 이 문제에서 어 53점에도 뭔가 배울 계획 고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뭐고 행동력이 뭐고 행동력에 따른 우리가 미래 버전의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그 미래 버전에 대한 문항을 이미 선생님이 다 문제를 만들었잖아 이미 만들어서 빠이나라의 일리모이의 양가운 코드에 다 넣은 거거든 사실 그래서 어 분명히 양가운 코드 학교는 시점으로 6 9에 이전이잖아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제 어 이미 어 사실 이제 부끄럽지만 적중 사례인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손 글씨로 다 선생님이 직접 출처를 다 달아 놨어 이 문제의 미래로 내가 만든 문제가 요거다 제발 복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세우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거 가지고 또 올해 욕구는 달달달 달달달 달달 하셔야 돼 어 고거 하고 나면 수능 때 괴리감이 없을 거야 일단 이 파이널 규칙의 목적은요 아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 파이널 그러니까 평가한 언어에 익숙해지자 그리고 평가한 계산에 익숙해지자 그래서 어 물론 매주 매주 낯선 문항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그러니까 병행해야지 그거랑 이거랑 같이 병행해야지만 수능 때 여러분 수능 때 원래 어 막 정말 열심히 하고 수능 때 시험 보고 딱 나올 때 눈에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그럼 허무한 거잖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선생님 오랫동안 재종반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담임도 오래 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만나겠느냐고 했을 때 어 사실 아이들이 그게 되게 많았다 라는 거야 어 열심히 했는데 어 수능 직전에 너무 사설만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기출의 언어에 대한 뭔가 그래야 되는데 수능 때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선생님 지금 20년째 고3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 어 그래서 어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 직전 50일 동안 공부했던 게 정말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구나 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구요 잠깐 소개하면 이제 표지가 또 어 이거 금박이야 그래요 어 요새는 또 아이들이 너무 교재 이쁜 거를 또 많이 해서 어 선생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 이제 옛날에 승진이 가 아니에요 농담이구요 네 그래서 대원 부터 이렇게 아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들 하나가 이렇게 대이원부터 대이오 6일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안 해도 돼 그제 그리고 이제 데이 7일이 데이 7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제 사실은 공통에서 이제 첫 번째 거야 아 첫번째 이제 데이 7에 해당되는 공통과 내가 미적을 선택했다 미적 대이 7이 있겠죠 그래서 고거 같이 해서 아 매일매일 그치 이제 이제부터는 요거 요이 땅 할 거니까 21일 동안은 요이 땅 하셔야 되 21일 매일마다 하는 거 어 뭐 선생님 저는 주말은 좀 그래도 건너뛰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도 넉넉 잡고 하면 되요 한 그래서 어 30일 정도 넉넉 잡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제 음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그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또 출처도 다 달아 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출처에 대한 선생님 강의 출처는 또 그 오답노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이제 문항 수가 이제 3 이제 정해졌죠 완벽하게 그죠 음 그래서 포커스에 대한 이 주제별 집중 훈련에 대한건 결국 이제 총 6개의 주제가 있는데 공통의 4개의 주제가 있구요 확동 2개 미적 2개 기와 2개가 주제로 돼 있어요 4 워낙에 이제 기어가 아쉽지만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기어가 좀 적은 편인 거구요 어 그런데 뭐 그래도 충분히 어 데뷔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파이널 매일 매일매일 해야 되는게 이제 요게 이제 아 데이 7부터 어 데이 27일까지 총 21일 동안 그제 음 아 문제에서 어 결국은 이제 어 정해져 있으니까 그제 어 그래서 어 고거 정해진 것마다 이제 개체수가 나뉘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공통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합쳐 보면 이제 결국은 어 주제별까지 합치면 그제 합치면 이제 요게 되는거고 실제 이제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건 안하겠지 그제 어이 158제 나 할 거고 이건 안할 거야 그제 미적을 선택한 지는 실제로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 아 대략 이제 얼마 어 400 얼마 429제 정도 하는 거죠 그제 확통 선택을 가 439 잘 하는 거고 그제 어 기아를 선택한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370제를 하게 되는 거에요 오 고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별로 매일 하는 건 이제 결국은 어 요 해당되는 거 요거 해당되는 거 일정 분량 선심이 다 쪼개났으니까 교재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막 왔다갔다 하면서 그럴 필요 없구요 그죠 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주제면은 포커스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느 날 내가 오늘은 요 주제 한번 집중해야지 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 선생님이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어 올해 어 교재입니다 어 교재 마지막 어 사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선생님이 음 때 와일로 또 올 거구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칠만 하면 또 그제 캐스트에서 또 응원하고 할 건데 일단은 교재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어 요 오늘 캐스트의 요 파이널 어 교재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어 올해 또 그죠 어 예측은 했지만 어 전년도부터 코로나나 어떤 시국 때문에 사실 어 많이 힘들죠 수험생으로서 이 코로나를 견디어내는 것은 사실 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2년이나 그지 사실 작년에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거치고 올해도 거치고 그러니까 어 사실은 어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근데 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험생활을 이렇게 착실하게 어 해내고 또 성공을 거두게 됐을 때 그 보람은 훨씬 클 거야 어 훨씬 클 거고 어 그게 이제 뭐 왜 우리만 이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받아들이고 어 어 선생님도 이제 2년 연속 이제 거의 이제 마스크 수업을 수업을 했잖아요 요즘 캐스트 할 때만 학생들이 없으니까 혼자 이 넓은 공간에 혼자 피디님 하고 선생님 하고만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강의는 이제 선생님 올해도 이제 2년 연속 계속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선생님도 어 어 거스 좀 더 아예 이제 해진 거죠 어 그래서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조금은 받아들이고 이제 50일 남은 50일 더 우리가 참아내면 분명히 음 수능 때 기쁘게 나올 것 같고 음 내년 설이 기쁠 것 같아 그치 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 놓지 말고 어 긴장 풀지 마시고요 어 끝까지 열심히 누가 아니니까 정말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 그거 잊지 마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하고 선생님 이제 또 그제 마이너 아직 안 본 파이널 시즌1 시즌2 어 여러분들 강의 수 또 만나고요 또 복습할 때 복습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잘 봐야 되겠고 한 번 더 만나요 사원 manière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